이제 살았다.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 이야기인 겁니다. 정치 성향은 안 바뀌니까 오늘 월스트리트 전화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미국의 공화당은 다시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기 때문에 돈도 좀 쓴다. 소비자의 그런 소비자 기분 상태가 많이 올라간 상태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2002때가 도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던 일기입니다. 이때는 공화당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는 오바마 행정부고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울하게 트럼프 후보가 낙선되고 난 다음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기분이 좋고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기분이 억수로 나빴습니다. 그 기사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사람들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썸썸이를 좀 늘리는 겁니다. 공화당원들의 기분이 다시 좋아지고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심리는 하락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지수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공화당 가구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15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민주당 가구에서는 같은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기분이 나쁜 사람들하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다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11월 5일 날 미국의 대통령 승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비교적 가끔 들어가 보는 한국의 식자층들을 보게 되면 트럼프 후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그분들은 뭐 기분이 엄청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내각 인선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얼마 못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정치 성향이 바뀌기 아주 어렵습니다. 정치 성향이. 그런 분들하고 논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적 정체성은 일평생을 통해서 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뇌구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람 표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 보시게 되면 표정이 조금 어둡습니다. 그쪽 그 동네 사람들이. 뇌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뇌가. 그러니까 뇌가 다르기 때문에 설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살다 그냥 가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개론 같은 걸 할 때 여러분들 배우자하고 정치적 색깔이나 정치적 정쟁성이 다르면 개론을 하면 안 되죠. 적과의 동침이 될 거니까. 정치적 견해와 뇌구조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기아의 추측은 과학적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뇌구조가 다른 겁니다. 뇌구조도 다르고 그게 뇌의 특정 영역의 크기도 다르고 네트워크도 다른 겁니다. 그 시냅스 이름들 뇌세포관의 이름들 연결구조도 다 다른 겁니다. 그게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영국의 유니버스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팀은 우파와 좌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뇌의 특정 부위의 크기와 두께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구조가 다른 겁니다. 크기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그 안에 연결망 신경세포의 연결망 자체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공포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오른쪽 부분이 두꺼운 반면에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고 외부정부에 대해 반응하는 전대상회 부분이 두꺼웠습니다. 이러한 뇌구조의 차이는 정치적 성향이 쉽게 바꾸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듯 환경과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던 정치적 성향은 뇌의 구조가 바뀌는 큰 충격 없이는 쉽게 전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한 국가가 여러분들 가는 진로가 원래 그 민족이 사회주의 성향이 지배적이면 세월이 가면서 그쪽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냥 설득이 가지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국인의 희극이기도 비극이기도 한 겁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서는 정치 성향에 따른 뇌의 연결망의 차이도 발견됩니다. 두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연결망도 다른 겁니다. 좌익하고 우익사에.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뇌의 기능적 연결성이 진보 성향의 사람들보다 약 5배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보수 성향의 뇌가 심리적 안정성 면에서 진보 성향의 뇌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격차가 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뇌 지도가 완성되고 이제 mri 같은 그런 기술들이 더 발전이 되게 되면 이제 확연하게 더 여러분들 연구 논문이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뭐 힘든 겁니다. 그냥 거기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이고 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경하기 때문에 더더욱 설득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언제 설득당하냐. 완전히 뭔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 조금 알아차릴 가능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비용을 충분히 치르기 전에는 그렇게 회심하거나 이런 것이 어려운 겁니다. 자 이 보시죠. 이게 이제 아주 좋은 논문이네요. 이게 서울대에 계시는 교수하고 여러분들 연구원이 이게 좌우익들이 회복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뇌기능적 연결성이 뇌도웅망이 훨씬 더 촘촘하다는 겁니다. 뇌의 연결망이 다른 겁니다. 여기 보시면 뇌는 여러 신경망과의 다양한 연결을 통해 주변의 어려움에 적응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조절 영역이나 회복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뇌기능적 연결성이 진보적 성향이 강한 사람보다 다섯 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뇌의 네트워크 시냅스 여러분들 이런 구조가 연결망이 다른 겁니다. 보수는 경제적 안전과 안보와 같은 조직의 안정성에 더욱 무게를 두지만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모호하고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반면에 보수는 위험한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고됐습니다. 사회가 이런 늙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보수화되는데 그럼 정치 선거 결과도 보수적인 색채의 사람들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를 누군가 장악하게 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은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가 늙어가기 때문에 늙어가는 사람들은 사기를 잘 안 당합니다. 정치적 사기를. 그리고 늙어가는 사람들은 주로 의심을 많이 하죠. 그래서 새로운 기본소득이다 이런 걸 잘 안 믿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한국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회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지만 저하고 정치적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런 생각은 한 2, 30년 전에 다 내가 포기를 한 겁니다. 아,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망하구나. 그렇게 여러분 깨우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좋은 논문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회복탄력성을 조절하는 안화전두엽과 쇠기압소엽을 MRI로 측정한 영상사진입니다. 왼쪽은 안화전두엽과 쇠기압소엽의 연결강도가 증가할수록 연결강도 정도 할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결과를 여러분께 발표를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뇌가 다른 겁니다. 뇌가 크기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연결정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뇌가 다른데 다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해봐야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의 마지막 주...